네 이번에 여러분에게 드려드린 곡은요 클리안스 로망스와 이런 프렌즈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로망스는 한 개 있으시죠? 로망스 이렇게 나오면 반가우실 텐데 이 로망스는 아니고요 좀 더 세련된 인기 있는 프랑스 작곡가 클리안스의 로망스입니다 로망스가 보통 좋은 감정 좋은 연애의 기분 이렇게 쓰이는데 남성 둘이 연주하기에는 약간 그렇게 그런 기분이 들어서 바로 뒤에 이어서 저스트 프렌즈라는 약간 간진 친구다 선율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 있죠 이게 종영됐다는 프로시클 플러즈들 맞나요? 그 비슷한 멜로디인데 이명경 선생님한테 보고 약간 댄스필라이비용 버전을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곡을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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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